중국과 미국의 다툼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중국과 미국의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이 문명의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그 싸움의 성질이 더욱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포괄적이 되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미국이 화웨이라는 중국의 전자회사 하나를 지목을 해가지고 지금 싸우는 양식을 보면 이건 완전히 그 회사를 붕괴시켜 놓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가 되는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군데서 또 여러 학생으로부터 또는 지식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다툼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미국과 중국이 다투면 그 가운데서 균형단 노술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양쪽으로부터 다 중립을 지키면서 줄타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 싸움의 성질이 점점 더 본교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줄타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그냥 보통 마을 싸움을 할 때는 줄타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싸움이 더 깊어지면 한 상대방이 한 상대방을 거의 제거하는 것이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의 스테이터스를 중국의 지위를 미국이 거의 말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지금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이거는 국제정치학적인 답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군사적인 측면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은 중국하고 갈등관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하고 긴밀도가 높아집니다 긴밀도가 높아지는데 제가 5월 29일자 지오폴리티컬 퓨처 거기서 온 뉴스레터에 보니까 인도 퍼시픽에서의 협력관계가 더욱더 증진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즉 미국이 인도 퍼시픽이 바로 퍼시픽에다 플러스 인도양을 한 것이 인도 퍼시픽이죠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인도 퍼시픽에서 협력관계를 늘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인도하고 일본이 미국이라는 맥락이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인도가 바로 최근에 스리랑카에 있는 콜롬보라는 항구 포토브 콜롬보 이게 수도입니다 그 나라 그 콜롬보에서 콜롬보의 항구를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군함도 갖다 댈 수 있고 큰 화물선도 갖다 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거를 인도하고 일본이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토브 콜롬보라는 게 스리랑카라는 섬이 이렇게 감자 모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남쪽에 보면 한반토다라는 또 조그만 항구가 있습니다 한반토다라는 항구가 그게 바로 중국이 일대일로의 거점 항구입니다 일대일로라는 게 육지 육로가 하나 있고 바닷길이 하나 있는데 그 거점 항구인데 포토브 콜롬보는 스리랑카 섬의 약간 서쪽에 있는 바로 그 서쪽에 있는 데 일본이 진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정학을 보면 지리를 놓고 보면 중국이 여기다가 장군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다 몽군하는 거나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확산이 점점 되고 있는데 일본과 인도가 스리랑카 콜롬보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인도가 정말 훈련을 많이 하고 해양 협력이 급진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바로 지난주에 말레이자 옆에 있는 바다가 말레이자로 치면 말레이자 서해입니다 그 서해를 우리가 안다만해라고 부릅니다 안다만시, 안다만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인도하고 일본의 양국, 미국이 끼지 않은 채로 두 나라 해군이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 스리랑카라는 인도 바로 밑에 인도 남동쪽이죠 거기 꽤 큰 섬입니다 스리랑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서쪽에 콜롬보가 있고 콜롬보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한반토다라는 바로 중국이 상당히 공을 들이는 한국가 있어요 그런데 한반토다에 공을 들여놨는데 콜롬보의 일본 세력이 이제 뻗치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확 줄어드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안다만해라는 데를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 베이오브 벵갈, 벵갈만이라는 것이 인도하고 미얀마, 옛날 범오마죠 그 사이에 있는 만이 벵갈만입니다 베이오브 벵갈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바다를 인도양, 인디안 오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미얀마하고 타일란드하고 말레이지하고 이렇게 쭉 있는 거기 옆에 있는 그 바다를 안다만 바다라고 그럽니다 조그만 바다죠 그리고 안다만 바다에서 내려오면 말레카 해업이라는 정말 그 이름도 유명한 해업입니다 말레카 해업이 만약 막혔다 그러면 아마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죽을 거예요 다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2주일만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저거 막히면 멀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2주일 걸리는 거로 칩니다 그래서 저 스트레이트 이거는 해업이죠 아주 좁은 해업인데 길이가 수백 킬로가 넘습니다 그게 막히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바다에서 인도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아주 열심히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드문드문 끼고 그래서 이제 요 며칠 동안 지난주 동안에 이런 해양 연습이 저 바다를 중심으로 열렬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배가 이제 두 척이 갔는데 하나는 이즈모함이라는 함입니다 이즈모 우리가 영일동맹 얘기할 때 얘기했던 배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크고 일본은 그것이 항공모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헬리콥터 구축함, 헬리콥터 디스트로이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배하고 그리고 일본의 구축함 한 척하고 그리고 인도 배 중에 프리기트라함이라고 해서 구축함 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프리기트 스텔스라는 거 뭡니까 그 군함인데도 레이더에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미국 거는 아주 큰 구축함이 레이더에 안 잡히는 그런 걸 미국이 드디어 만들어가지고 작전을 이미 시작했는데 그거가 인도 앞바다에서 안다만해에서 연습을 했다 안다만해라는 건 바로 말레카 해업을 드나드는 배들이 가는 길목입니다 거기서 연습을 했고 이 기사가 이제 디플로매시라는 잡지 5월 27일 날 이제 나온 기사인데 인도가 지금 이제 바다로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해군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해양 관련 해양 전략 관련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평가가 인도 해군이 지금 현재 영국 해군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아 국가들이 군사력을 팍팍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보다 강하고 영국보다 강한 인도 해군과 지금 세계 유일하는 일본 해군이 지금 저 앞바다에서 저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즈모함하고 제가 그 일본의 구축함이라고 하는데 일본 구축함 중에 그 무라사메급이라는 구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라사메급 구축함의 일본함을 이제 무라사메호라는 그 군함에 가서 훈련을 했죠 그리고 이즈모랑 똑같은 거가 한 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왔을 때 그 이즈모하고 똑같이 생긴 배에 카가에 탔었습니다 카가에 승선을 해가지고 참 두 나라가 막강한 동맹이라는 걸 과실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똑같은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배를 이제 이즈모급이라고 그러죠 헤리콥터 항공모함이라고 보통들 얘기하는데 일본은 헤리콥터 구축함이라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1번함은 이즈모함이고 2번함이 카가호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즈모하고 카가는 특별한 뜻이 있다기보다도 일본의 그 도시, 마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즈모 현이 있고 카가 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지명을 딴 거죠 우리나라 군함들도 천안함, 울산함, 경남함, 강원함 이런 식으로 그 지명 이름을 이제 따는데 그런 배입니다 그리고 인도 해군의 군함은 클래스가 슈발리 클래스래요 그리고 이제 스텔스, 멀티롤, 프리기트 그러니까 이제 시발리급인데 스텔스, 다목적, 프리기트함 프리기트함은 프리기트함하고 구축함하고 뭐가 특별히 다르냐는 것을 요새는 이렇게 구분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구축함 그러면 주로 이제 잠수함을 공격하는 군함이었는데 요새는 성능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프리기트함도 다 잠수함을 공격할 수가 있고 이번에 일본하고 인도가 한 훈련은 잠수함, 대잠수함 훈련을 한 겁니다 잠수함이 좀 무서운 무기죠 그런데 그 잠수함을 수상함이 잡는 그런 훈련을 5월 23일, 5월 24일 양일간 안담한 해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인도하고 일본이 연합훈련을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하는 훈련을 우리가 연합훈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연합훈련을 다섯 번이나 하였다 다섯 번이나 했으면 두 나라가 얼마나 친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거의 준 동맹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훈련을 자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5월 23일, 24일 양일간 했다고 그러는데 5월 22일 그 전날에는 무슨 훈련을 했냐면 5월 22일 날은 바로 그 말레카 해업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지도에 나왔는데 말레카 해업이라는 해업이 길이가 거의 900km, 890km입니다 550마일에 이르는 긴 해업인데 말레이자 반도하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섬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요 아주 그 좁은 해업인데 이 해업이 길고 좁은데 깊이가 또 낮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 저 유조선에다가 기름을 까둑 씻고 가는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도 북한 배 잡혀갔을 때 잡혀가기 전에 모양은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고 잡혀간다면 다 이렇게 떠 있었죠 물건을 화물을 잔뜩 씻으면 이렇게 쭉 가라앉게 되는데 그러면 말레카 해업은 아주 낮아가지고 바다 밑바닥하고 화물을 기름을 까둑 씻은 배하고 한 5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잘못하게 되면 좌초되는 거예요 배가 그냥 바다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바다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기가 막히거나 배가 깔아져서 막힐 수도 있고 그것도 저기 해적도 많은 그런 데고 여기서 일본 군함 지금 바로 안담한 해에서 훈련을 받은 그 일본 군함하고 그리고 미국 군함 알레이버크급의 유도미사일함인 윌리엄 로렌스라는 군함하고 거기서 무슨 훈련을 했느냐 훈련이라기보다도 거기서 가서 지켜보는 거 있죠 코오퍼레이티브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서로 협력적으로 디플로이하다는 것은 군사력을 전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구축함 한 척하고 윌리엄 로렌스라는 구축함하고 그리고 일본의 이즈모함하고 무라삼의 구축함하고 그것이 서가지고 그 바다에서 디플로이되어 있었다 그렇게 감시하는 거죠 배들 지나가는 거를 그 말레카협은 전 세계 교역량의 20%가 걸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90%가 걸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입물동령의 30%가 그러니까 소규의 90% 다른 화물의 30% 이게 막히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냥 딱 나오죠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우리 배들도 능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왜 우리 배는 이런데 거의 잘 나타나지가 않을까 일본, 인도, 미국 이런 나라들이 참 부지런히 훈련도 하고 있는데 한국 해군은 왜 여기 있겠다는 말이 안 나올까 하는 것이 뭐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보다 며칠 더 전입니다 지금 5월 20일 때를 얘기했는데 5월 2일서부터 5월 8일까지 일본군함 두 척이 남진아해에서 행해진 다국간 훈련에 참석했다 거기에 즉 미국 해군, 일본 해군, 필리핀 해군, 인도 해군이 4개국 해군이 5월 초 싱가포르 해군하고 연합훈련을 남진아해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진아해는 바로 말레카 해협을 지난 다음에 거기서 꺾어져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배들이 우리나라 화물선들이 우리나라의 유조선들이 전부 꺾어져서 올라오는 바로 거기가 남진아해인데 남진아에서 5개국 미국, 일본,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해군들이 모여서 훈련을 같이 하겠다 우리나라가 조금 우리 해군이 이런 데 훈련할 때 참가 빈도가 저는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해군도 최근에 한번 훈련을 하긴 했는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다른 나라들이 열심히 해군 훈련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월에 했던 훈련은 일본하고 인도가 해군 배가 아니라 해군용 비행기들이 있죠 해군용 비행기가 있는데 초계기라고 얘기합니다 P자로 나가는 비행기들이 많은데 P라는 게 뭐냐면 포츄롤 위에서 포츄롤이라는 게 순찰하는 거죠 순찰 그래서 로키드에서 나온 P3C 오라이언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리온 오라이언 P3C라는 일본 초계기하고 그리고 저것보다 훨씬 더 신형입니다 P8 저거는 P3인데 P8번 P8은 미국 이름으로는 포세이돈이라고 그러는데 인도가 포세이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P8I라고 붙여 있습니다 I라는 것은 인디아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로키드 마틴이 인도 앞바다에 지정하게 알맞게 거기에 적당하게 조금 계량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에 인도 해군 마크가 아예 붙어 있습니다 인도 해군 마크가 붙어 있는데 P8I 넵튠이라는 비행기가 일본의 P3C라는 비행기랑 같이 여러분들이 두 기체를 보고 있을 텐데 P3C는 그 앞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P8I는 제트기죠 이걸 가지고서 바로 또 잠수함 잡는 연습을 두 나라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일본과 인도가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인도의 시인 탁오르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참 대단히 칭찬했다 동방의 등불이라고 시드 쓰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사실 인도가 일본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일본을 인도가 좋아하는 이유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지를 수백 년 동안 영국 밑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독립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러시아라는 강대국을 이기는 것을 보고 인도 사람들이 희망은 뭐냐면 아시아 국가가 유럽 국가를 이길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거기서 본 겁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던 영국으로 보통 이제 인도 학생들이 유학을 가는데 그 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 오는 나라를 바꿀 정도로 인도한테 일본은 상당히 충격을 줬던 벌써 백수십 년 전에 그런 나라로 돼 있는데 지금 다시 일본하고 인도가 상당히 군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일본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날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호위함 가가함에 승선을 했다 이즄모는 영국의 수상이 올라갔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급의 함정이지만 이건 2번함입니다 두 번째 나온 이즄모가 1번함이고 가가함에 승전했다 그런데 이 가가라는 그 이름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배가 바로 진주만 폭격할 때 진주만 폭격할 때 출동했던 일본의 항공모함입니다 그 항공모함은 이름을 본따 가지고 지금 이제 만든 것이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가가함이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출동했던 배고 그리고 그 배는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한테 격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없어졌죠 배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만들어가지고 2017년 3월 달에 나온 배니까 나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최신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 대통령이 올라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 아 이제 역사가 한 바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공격하러 갔던 항공모함에 미국 대통령이 다시 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항공모함은 일본을 상징하는 군함입니다 그리고 1941년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때 그때 항공모함 일본 건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항공모함입니다 최고급입니다 그때 미국 항공모함이나 일본 항공모함이나 일본 항공모함이 오히려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탔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얘기가 그 해군 전략 분석하는 학자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F-35B를 태우면 F-35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만든 가장 최신형 스텔스 전투개라고 했습니다 제특기죠 얘는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뜰 수 있는 것을 그걸 여기다 올려놓으면 보통 다른 항공모함보다 오히려 더 센 항공모함이 되는 것이죠 F-35라는 제일 좋은 비행기를 이제 원래는 한 40여 대, 42대라고 그러는데 42대를 사기로 했었는데 다 사면 105대를 사겠다라고 일본이 미국한테 약속을 한 거죠 미일 동맹은 이제 거의 미국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동맹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자주 만난 사람이 아베고 아베하고 영국 수상이 제일 자주 만나는데 만난 시간이 제일 긴 것은 단연코 아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생일 파티에 가서 밥도 같이 먹고 골프도 같이 치고 그러니까 한 번 만나는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몇 시간씩 만나는 겁니다 둘이 골프 칠 때는 골프 치면서 말을 몇 시간씩 하겠죠 그러니까 허심탄에게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지금 일본과 미국이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플라이트 글로벌이라는 인터넷 뉴스도 나오고 논문도 나오고 그런 매체인데 거기서 일본의 이즈모급은 이름만 아닐 뿐이지 진짜 항공모함이다 완전한 항공모함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F-35B를 이제 10대씩 싣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항공모함은 아니고 일본은 이거를 이제 항공모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military secret이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비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o military secrets are better kept than others 어떤 군사 기밀은 다른 군사 기밀보다 오래 간다 그런데 일본이 이 배를 항공모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오래 간 군사 기밀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F-35B를 올려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항공모함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글이에요 그 글이 이제 나왔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닉 차일드라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에 거기서 근무하는 해양전략 전문 그리고 바다 해군 전문가입니다 그 닉 차일드라는 사람이 이것이 이제 항공모함이 아니라는 것이 참 오래 가는 군사 거짓말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이 이런 배를 만들고 그리고 비행기를 사오기로 한 것은 This move was perhaps inevitable 이것은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본이 이런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일본이 군사대국 침략자의 야욕을 지금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침략자의 야욕을 드러내는 가장 최선봉에 서 있는 그 이즈모급 군함에 미국의 대통령이 올라타가지고 우리는 친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인터내셔널 인스티트 포 스트레틱 스타디스 이걸 우리가 그냥 IISS라고 그러는데 저 연구소는 아주 그 이름이 대단히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IISS에서 1년에 한 번씩 군사 자료를 발간을 하는데 그 군사 자료 이름이 더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책입니다 더 밀리터리 밸런스는 전 세계 각국에 무기가 탱크가 몇 대 비행기가 몇 대 비행기도 종류별로 폭격기 핵폭탄이 몇 발 이런 거가 다 나와 있는 그것이 100% 맞느냐 틀리냐를 묻지 않습니다 거기 나온 것을 맞는 거로 치는 그 정도로 권위를 자랑하는 군사 잡지 군사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연구소죠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북한 탱크가 몇 대고 일본의 군함이 매척이고 그 밑에 보면 반드시 그 소스가 IISS에서 나온 밀리터리 밸런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권위를 자랑하는 연구소의 학자가 일본이 저렇게 만드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다 인에비터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침략국가의 마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르죠 이걸 침략국가의 마술을 드러내고 있다고 느끼는 거 하고 그리고 호주의 전략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라는 사람도 일본이 저런 배를 가지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괜찮은 일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위협이 더 복잡한 나라다 일본을 향한 위협 그래서 이 사람이 쓰기를 중국이 일본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이 일본을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가 일본을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이 저런 배를 안 만들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랑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계적인 전략이론가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말이죠 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정말 일본은 2차 대전의 전쟁을 일으켰던 원흉인데 이런 엄청난 무기를 이렇게 만들고 그 무기를 만드는 것이 호주학자, 영국학자,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괜찮은 일이라고 지지받는 것이죠 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지금 세계가 보는 세상하고 같냐 우리가 보는 일본이 세계가 보는 일본하고 같은가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두 나라가 군비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이만큼 만들면 그 다음 나라가 이만큼 더 만들고 더 만들고 더 만들고 그것을 군비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한 30년 동안 보면 군비 경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중국 혼자 군사력을 내린 겁니다 중국 혼자 내렸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고 지금 그런데 중국의 군비가 이제는 어느 정도가 넘었다라는 것이 이제 2014, 2015년 이후에 이제 세계의 반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여러 번 데이터도 인용을 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약 10% 또는 군해지 10%라고 그러죠 그런데 국방비 성장률 중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10%가 훨씬 높습니다 15, 16%대의 국방비 증가율을 중국이 발표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도 이렇게 늘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의 무역전쟁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미국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이미 일으켰던 데 대해서 미국 대통령들은 반응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지금 트럼프가 처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군사 문제도 비슷합니다 군사 문제도 중국이 그동안에 급격이 늘렀는데 다른 나라는 그냥 보고 있다가 그리고 심지어 미국 학자들 중에는 중국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지킬 거가 많아져서 군사령 내리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중국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저 나라도 민주주의가 될 거야 그래서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되더라도 국제체제는 별로 이렇게 마치 영국이 세계 챔피언이었다가 그것을 미국이 물려받았을 때 뭐 세계가 그렇게 변한 게 뭐 있느냐 다 비슷하지 라고 할 정도로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더라도 지금 미국 패권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있겠느냐 세계는 자유주의 무역 절서가 그냥 유지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미국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아이켄베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의 충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시대가 변하면서 짧은 한 2, 30년밖에 안 되지만 중국에 대한 관점이 확 달라지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거의 전체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것이 뭐 작년 무렵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에서 강의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펜스 부통령의 연설 이런 건 아주 그 역사를 이제 한 획을 긋는 연설이 되는데 그 이래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보통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방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명의 충돌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군사, 경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정치체제까지 그런 포함되는 다툼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까 지금 방금 말한 데이비스라는 호주 학자는 이제 언젠가 일본은 진정한 항공모함 함대를 보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즈모가 같은 이즈모인데 1941년에 진주만을 공격하러 갔던 이즈모가 지금 것보다 사실은 더 우람합니다 그거는 정말 그냥 비행기가 직접 뜬 것이죠 내리고 진짜 항공모함이죠 지금 이렇게 뜨는 것은 개량된 항공모함이라서 옛날 것보다 이제 규모가 더 작습니다 진짜 항공모함도 가지게 될 날이 올 거다 우리나라 해군은 이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중국 해군 커지고 있죠 일본 해군 커지고 있죠 둘 다 강대국입니다 우리한테는 잠재적으로 위협입니다 무서운 나라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지금 정말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해군을 옛날에는 IJN이라고 씁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일본 해군에 관한 책들 보면 일본의 2차 대전 이전의 해군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IJN이라고 쓰는데 I가 Imperial Japanese Navy 일본 제국 해군입니다 일본 제국 해군의 영문 약자가 IJN인데 그 IJN은 정말 미국 해군보다 하나도 약하지 않았던 그런 세계적인 해군이었죠 그 해군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아주 씩씩하게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영국의 Invincible이라는 항공모함도 그 이름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즈모 클래스는 영국의 Invincible 클래스보다 더 막강하다 그리고 이즈모 클래스의 F-35가 10대 그리고 여러 대의 헤리콥터 그리고 우리가 드문드문 또 소개시켜줬던 비행기 중에 V-22 오스프리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헤리콥터처럼 떴다가 날아갈 때는 그 엔진을 앞으로 해가지고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그거를 지금 일본이 사고 있습니다 세계에 미국 혼자 가지고 있는 비행기인데 지금 일본한테 이제 파는 그래서 해상자위대가 그 말이 얼마나 웃깁니까 자위대 Self-Defense Force 저는 해상자위대가 이제 거의 IJN 수준이 다시 되었다 제국 일본 해군이 규모상으로 봤을 때 능력으로 봤을 때 다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의 텔레마는 지금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것을 일본의 침략 야유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침략 야유 그런데 지금 영국학자, 호주학자,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침략 야유기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세계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축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인데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았은 겁니다 유념 이것이 어떤 효과를 우리한테 불러올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나라가 싸우면 우리가 중간에서 중립 지키면 되지 그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국인데 어떻게 중립을 지킵니까 동맹국이 누구랑 다투는데 동맹을 도와줘야지 우리가 다른 나라랑 다툴 때 미국이 중립을 지킨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말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 지식계 언론계를 지배를 했고 심지어 중국의 부상을 칭송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칭송했어요 중국이 지원이 되는 것이 우리한테 즐거운 일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지원이 될 리도 없는데 곧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 항공모함 나오고 중국 비행기 나오고 그런 날 우리나라 신문들 보면 정말 팩트조차 틀리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소설가 이것도 소개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지원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 말이 맞는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동맹을 빨리 끊어야죠 중국이 지원이 된다는데 중국한테 밀릴 나라로 붙들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다면 이거는 우리의 외교정책이 또 친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미국이 패크국으로 남았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될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이 나온 날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국의 항공모함이 나온 날 우리나라 신문에 서해를 앞바다로 만든 중국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나왔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서해가 중국바다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기사에는 어떠한 경계심이라든가 또는 위기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즐거워요 오히려 그리고 중국이 독자 개발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다 C919 이것도 터무니없는 기사 이런 걸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객기 3강으로 날아올랐다 중국이 보잉, 에어버스 다음에 아직 뜨지도 못한 중국이 3강이 되는 겁니까? 3강은 김정은이도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만든 러시아의 인류시대라는 항공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조선일보에 이것도 2015년 11월이니까 2, 3년밖에 안 돼요 그때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인류시대만의 여객기들이에요 미국 여객기랑 겉모양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 공산권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의 하늘을 누비고 있는 그런 비행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잉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 그리고 저게 3강쯤 되겠죠 4강, 5강 전부 다 캐나다, 브라질 회사들입니다 이거는 제임스 팔로우스라는 저희가 드문드문 소개를 하는 학자인데 그 사람이 중국의 항공산업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신문에는 중국이 이제 세계 3강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여객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날 그 무렵에 중국 비행기의 부품의 대부분이 미제고 또 나머지가 에어버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자료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도 사실은 소련제 같았은 것이죠 비행기도 소련 SU-33을 중국이 모방해서 J-15라고 만든 이런 중국의 항공모함 탑재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아닙니다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그리고 이즈모의 F-35로 올려놓은 것하고는 거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이 이제 완전한 G2를 넘어서 G1이 간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조선일보 시론에서 서울대학교 박철희 교수가 쓴 시론인데 G2라는 용어는 한국 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이것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유독 한국만 G2라고 부르며 중국을 마음속에서 미국 다음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제가 최근에 어디 강의하러 갔다가 상당한 엘리트들입니다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를 재패할 나라가 누구 같냐 그랬더니 중국이라고 손드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이즈모급 2번함 카가함에 올라타가지고 가가함에 올라타가지고서 참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하고 이 강의를 하고 다음번 주제를 일본과 미국의 동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그림만 보더라도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림에서 느껴집니다 그 사진에서 이 두 나라는 정말 이거는 보통 긴밀한 동맹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이든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조선일보 사설 5월 29일자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F-35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일본에 관련 기밀을 제공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일본은 이제 F-35를 당초 42대를 살려다가 그 외에 105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다 사면 150대 가까이 되는 겁니다 미일, 미롤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비군 해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해를 서승없이 일본해라고 지칭했다 이것이 단순한 말실수이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5월 27일부터 5월 28일 이 며칠 동안 일본을 방문하고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6월 말에 한 달 만에 다시 또 옵니다 물론 그거는 1대1 방문이라기보다도 G20 회의를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오는 거지만 한 달 후에 올 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이런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것은 모두 다 중국이라는 패권 도전자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대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일보 마지막에 또 아주 참 이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는 그런 글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하나만 잘하면 지역경세를 주도할 수 있다던 정부의 국가전략은 식량지원 제한마저 시시걸렁하다는 북한의 면박에 막혔다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 어디에 있나 있기는 있나 지금 우리가 국제정신 보는 눈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만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를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분은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의 평화가 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올 수 있고 동북아의 평화가 오면 한반도의 평화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직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정치를 흐름을 바꿀 만큼 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패권국 수준의 강대국이 아닌 전부 어댑티브 비헤이버입니다 즉 적응하는 행동이에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외교정책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지금 아시아가 막 급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급히 돌아가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아주 큰 전환기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낙오되면 100년 전에 그런 일 우리가 당했던 그런 수모를 다시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번 경고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일단 그 앞에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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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